아산시가 국내 유수기업 4곳과 모두 1,8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은봉과 도고 등에 7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게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32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기업, 6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